안녕하세요. 틴타임즈 워일드 뉴스의 전달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보니까요. shaky ladder to a brighter future라고 되어 있는데 보다 밝은 미래, 보다 멋진 미래를 향해서 ladder,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shaky, 굉장히 흔들흔들하는 사다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데 시제에 이 사진을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사다리가 나와 있네요. 자, in late may, a shocking set of photos was published in a Beijing newspaper, prompting a slew of voices worldwide to raise concern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 5월 말에 베이징의 한, 북경의 한 신문에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여러 장의 사진이 실렸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진이냐면 그 사진을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 수우 이런건 엄청난 이게 많은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막 나오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일으켰던 사진이 이제 신문에 실렸는데요. The picture showed 15 children climbing an 800m long wooden ladder just to go to school 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진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15명의 아이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이 올라가냐면 아주 기다란 나무로 만든 사다리를 막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게 무슨 불길을 피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를 등교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학교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버스를 댈 수도 있고 서브웨이 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걸어갈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나무로 만든 사다리를 이렇게 올라가서 학교를 갔다라는 거죠. 자, 중국의 사천지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에 이제 위치한 그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제 학교를 등교하는 아이들인 거죠. The issue is that their village is so remote.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The students have no choice but to head east to take their classes.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려면 너무 외딴 곳에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이제 가야만 하는 그런 수업을 듣기 위해 가야만 하는 그거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는 그런 상황의 아이들이었던 거죠. Children as young as six must climb a massive cliff and one wrong step can lead to an unfortunate death. 아, 여섯 살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어린 아이죠. 이게 어른이 이렇게 타고 가기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곳인데요. 여섯 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요. 엄청난 이 크기의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발을 삐끗하면 정말 아주 불행한, 정말 예기치 못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The journey is so dangerous that the children return home only twice a month.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위험한, 왔다 갔다 하게 너무나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해서 이러한 결과로 이제 났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한 달에 두 번 가량만 집으로 온다고 하네요. Although there are no reports of children dying, 다행히 아직까지는 어떤 아이도 지금 죽었다라는 그런 보도는 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 few adults have plummeted to their doom during routine trips.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가지만 어른들도 왔다겠다 하는데요. 몇 명의 어른들은 벌써 이렇게 불행한, 어떤 plummet, plummet이라는 건 확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솟구쳐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곤두박질해서 불행한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어려움을 맞이했던 것이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왔던 어른들 중에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Fortunate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issued a statement regarding this unsafe passage. 자, 이제 언론의 보도가 되고 이슈가 되니까 정부 측에서도 액션을 취하려고 하나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중국 정부에서는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아주 안전하지 못한 위험한 이 길에 관련해서 말이죠. The most important issue at hand is to solve the transport issue. 지금 가장 긴급하게 중요한 이슈는요, 지금 이렇게 운송, 교통수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찬성의 그 직원이 얘기를 하기를, 그 관리가 얘기를 하기를, 자, 일단은 교통, 이 통행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넓은 범위에, 넓은 차원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것을 이제 허용해 줄 것이다, 그에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경제도 활성화하고, 그리고 관광의 어떤 그런 기회도 창출하는 그런 다음 차원의 것들은 이제 교통이 먼저 해결되는 다음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한 것이죠. The government will eventually replace the village's shaky ladder with steel stairs. 자, 일단은 클리프기 때문에 어쨌든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만 정부 측에서는요, 이제 마침내 이거를 대체하겠다는 거죠.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 마을에 아주 흔들흔들거리는 사다리를 갖다가 이제 철제 계단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For now, these students must continue to bravely risk their lives in order to receive an education and hopefully a better future. 자, 그러면 이 steel stairs가 만들어지기까지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지금으로서는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지금 용기 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들의 목숨을 걸고 이러한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들의 보다 나은 미래, 그죠? 바라건대, 그리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말이죠. 자, 오늘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런 아이들의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걸 통해서 빨리 안전한 그 트랜스포테이션이 시스템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슬우하고 massive and remote plummeted an opportunity라는 우리가 방금 알체 글에서 배웠던, 봤던 단어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car took a wrong turn. 그 차가 한 번 이렇게 회전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To the bottom of the canyon. 그 협곡의 바닥으로,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곤두박 지쳤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할 때, plummet 라고 표현을 쓴다 그랬죠? 과거 형태로 그대로 포메을 만들어 주었네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뭐뭐한 사람들이 were waiting for the boy band to appear. 자, 어떨까요? 굉장히 그 boy band, 아이돌 그룹, 이런 그룹이 나타나기를 엄청나 많은 여러 수의 사람들이, 그렇죠? 아까 우리가 표현을 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이돌 스타일, 이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네요. No.3, the mission is to transport medical supplies to regions of the globe.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의학, 의료용품을 갖다가 공급해 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쉽게 액세스가 가능한 곳이면, 굳이 이런 미션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지구상의 어떤 지역이 될까요? That's right. Remote, 외딴 지역. 그렇죠.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그런 지역에다가, 고립된 지역에 의료용품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자, you will have the to ask questions after the presentation. 자, 무엇일까요? 발표가 있은 후에, 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opportunity가 되겠네요. That galaxy has stars more, 형용자가 나와야 되겠네요. Than sun, 그 은하는 태양보다 더 많은 엄청난 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Massive 라는 표현을 써서, more massive than 이라는 comparative form이 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